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15주년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요? 1박 2일 15주년 역사특집 대망의 마지막 일정은 1박 2일의 꽃! 입수 이벤트입니다. 입수요? 입수요? 입수할 때가 있나, 여기에? 15주년 입수자는 게임으로 정할 거고요. 1박 2일의 대표 게임이죠. 좀비 게임으로 정하겠습니다. 좀비 게임이요? 우리 시즌 4를 못 해봤는데. 시즌 5월에 했던 거죠. 야, 이 새끼야.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야, 너 빨리 들어가. 야, 야. 새끼야. 어, 여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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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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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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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딘딘이야. 딘딘, 딘딘. 뭐 줘요? 왜 그래? 1박 2일의 영원한 1번 타자가? 뒷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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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오케이! 오, 쿨한데? 1박 1이 항상 유리한 건 또 1번이야. 물안경 쓰시고 그 위를 수건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게. 와... 이거 하고 수건 그 위에 덮으시면 됩니다. 야, 이걸 어떻게 써놔? 어차피 금방 끝날 겁니다. 참고로 세계 신기록은 이수근 씨의 17분입니다. 뭐 어디 계셨어요? 아, 이거 운동장에도 있어요? 와, 진짜요? 와, 이거 언제 사는 거고? 야, 빨리 잡아봐. 소 잡아봐. 야, 그냥 그대로 몰고 가. 그냥 이 포지션에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세를 낮춰야 된다? 디디 씨 준비되시면 싸인 주세요, 저에게. 야, 일자로 커버됐지? 디디 씨! 가자! 가자! 빠르게 가, 빠르게! 빠르게 가, 빠르게! 빠르게! 나, 나, 나. 나, 나. 야, 얘기해야 돼. 자기랑 얘기해야 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빨리, 빨리, 빨리. 어, 뭐야, 안 잡았다. 나, 가자. 어, 뭐야, 안 잡았다. 나, 가자. 아, 나, 나, 나. 어디까지 갔어?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여긴 어딜까? 어, 디디 형 발 터진 거 안 나? 어, 디디 형 발 터진 거 안 나? 야, 손장도 안 가면 안 잡어. 야, 야, 야. 왜 떨어진 거야? 야, 야,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아, 여기. 뒤로, 뒤로. 아, 아. 아, 나 맞았어. 디디 형한테 맞았어. 디디 형한테 맞았어. 디디 형한테 맞았어. 어딨어, 이놈. 디디 형한테 맞았어. 어딨어, 이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못 잡네. 야, 있다. 잡았어? 저거 뒤에 들어왔어. 야, 있다. 저거 뒤에 들어왔어. 자, 가운데로 모여봐. 가운데로 모여봐. 가운데로, 오케이. 손잡아. 이거 누구야? 나야. 가운데, 가운데. 세훈아. 세훈아. 어, 나였어. 오케이, 오케이. 어, 뒤에서 소리 난다. 어, 뒤에서 소리 난다. 어, 뒤에서 소리 난다. 지혁아. 뒤에서 소리 난다. 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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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렇게 돌았어. 어떻게 해? 이렇게. 나, 나 계속 때려 누가. 내가 봤어. 디디 형이 단식의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야, 네가 어떻게 봤을 거를. 제가 늦게 왔어요. 야 이분 가봤으니까.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어려워.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안 끝났다니까? 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안 끝났다니까? 안 끝났다니까? 여기 어디야. 디디 형. 나와. 여기다! 도전, 야! 야! 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나한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나한테! 이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나한테! 어! 잡았다! 뭐야! 뭐야! 이거 누가! 이거 봐! 화보! 야! 역시 조민이가! 와! 야! 이거 어렵네!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있잖아! 어! 그러면 이 사이로 내가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쏙 들어가고 진짜? 세윤이 형 어머니 발아차고 다시 돌아가고 그게 돼? 나 눈뜨면 나 입수하고 너 그냥 훅이 친다! 물에 들어갈 거야! 톨이 나는 곳은 하는 곳인데? 깜짝이야! 놀랐어! 어! 돼지나! 오케이! 어! 여기! 자존심! 오케이! 어! 여기! 자존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잡았어? 어! 이렇게 숨을 수가 없는데? 커서?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저쪽으로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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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소리 났어! 어! 이따! 이따! 돼지 소리 났어! 어! 이따! 저쪽이다! 여기다! 여기다! 아이! 아이! 돼지! 이거 누구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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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우리 손 잡자! 손 잡자! 어딨어? 어딨어? 자! 뒤로 보여! 어! 야! 간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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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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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잡았다! 여기 있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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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이거! 와! 재료량이다! 진짜 이거 손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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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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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슨 멧돼지 잡는 느낌이었어! 와! 잔칫날이냐? 와! 동네! 야! 동네 이거 한 번 타려도 되겠다! 아! 그럼 세현이 형! 몇 초예요? 2분 7초! 오케이! 어! 현재 1위! 오케이! 현재 1위! 형 희망자!